좋아요 구독. 많은 지역은행의 투자 deposit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이 100조 100조 달러 100 billion dollars 그러니까 한 100 환율로 하면 130조지요. 130조를 지금 뺐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뺀 거. 그런데 지금 우리 연준은 절대로 돈 프린팅 안하고 인플레이션 잡겠는 잡겠다는데 연준이 보호하는 자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따가 차트를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저는 연준, Fed, 조롬 파워, Secretary, Treasury, Janet Yellen 하나도 신뢰가 안 되는 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no matter what, 인플레이션 잡겠다. 그리고 2008년도 그 사건, JP Morgan City, Bank of America 다 우리가 보호했지, 우리가 다 레스큐했지. 그런 레스큐 패키지, too big to fail잖아요. 이 큰 은행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다 살려냈어요. 다 그 CEO들이랑 다 그 upper management, upper CEOs, upper C 분들은 다 살려냈어요. 왜냐하면 그 은행들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정부가 다 돈 주고 다 레스큐를 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제 이 짓을 안 한다면서 또 다시 지금 기업은행을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나 뻔해요. 돈 프린팅해서 인플레이션 못 막을 거예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계속 이런 기업은행을 살려낸다면. 그런데 그 SPB, Silicon Valley Bank 사태 다음에 100조를 사람들이 기업은행에서 빼서 메인 은행으로 가고 있어요. 뭐 City, Bank of America, West Fargo. 그런데 딱 이 100조에서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어저께, 아 그저께인가? 되게 interesting article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대통령이 무엇을 말한다고 해서 그게 신뢰가 될까요? 왜냐하면 2007년도에 우리 옛날에 조치 부시 대통령이 영어로 부시는 경제 기초 체력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어마어마한 Supreme Mortgage Debacle, 부동산 위기를 우리는 거쳤죠. Lehman Brothers는 부도났고 엄청 큰 투자은행이 부도났고 그리고 JP Morgan, 시티은행 다 트러블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미국 정부가 도와줬잖아요. 그런 사태에서 바로 직전에 우리 부시 대통령은 경제는 괜찮다. 대통령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대통령이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아요. 저는 지금 S&P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하고 몇 달 동안 얘기했지만 내가 조정은 제대로 단기적으로 못 마치지만 이 패턴은 끝에 있는 이 패턴이 어떻게 마무리되려면 내려가야지 마무리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바이든 대통령은 좀 이상하게 특이하게 2007년도에 말하는 코멘트 똑같이 이건 며칠 전에 얘기한 거예요. 며칠이나 한 달 전에 jobs report is proof that the state of our economy is strong. 우리는 고용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상태가 강하다는 증거라고 바이든은 말합니다. 그런데 항상 리세션이 오기 전에 고용 보고서는 다 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엘리아 파동 분석으로 보면 지금 완전히 절벽에 있어요. 절벽 시장이. 그런데 지금 또 얘기하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페드가 도와주는 증권 시장. 페드가 프린팅해서 만들어낸 시장에 사람들의 너무너무 버릇이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안 팔고 있어요. 주식을. 오히려 더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FANG 주식들이 항상 나를 20%, 30% 이익을 보게 해줬으니까 지금까지. 이번에도 똑같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또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이 페드가 돈 프린팅 하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이거를 안 사고 안 사고 그냥 캐시를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올인해서 지금 다 이 주식들을 사야 된다. 그런데 2008년도나 지금이 뭐가 되냐면 2008년도나 2012년, 2013년 인플레이션이 8%, 9%에서 6%, 7%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페드가 다시 프린팅을 머니해서 이것을 계속 진행시킨다? 그러면 이따가는 더 큰 트러버가 나요. uncontrollable inflation. 인플레이션을 컨트롤 못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거기서 끝이에요. 베네수엘라 그런 사태가 날 수가 있는데 당연히 미국 나라는 아직도 달러가 왕이고 그거는 절대... 그런 사태는 안 나가겠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잘 못 막으면 uncontrollable한 시추에이션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딱 이것을 왜 보인지 하면 60, 40 퍼폴리오를 지금 보여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게 지금 벤커메리카가 이런 히스토리 엑잠플을 지금 많은 투자자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가끔씩 one decade 동안 시장은 60, 40 퍼폴리오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별 볼일 없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 그런데 지금 이 벤커메리카도 어쩌면 지금 잃어버린 10년이 가끔씩 이렇게 시작이 된다. 포스트닷컴은 그러니까 닷컴 크래쉬 다음에 10년 동안 1998년 동안 2008년까지는 별로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냥 다 내려가고 크래쉬가 온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한 70년도 그전에는 뭐 한 49년, 50, 62년도 그때 딱 그 가끔씩 이런 10 decade 한 10년 동안 넘는 non-event 시장이 그냥 머물고 내려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상승장도 안 열리고 지금 그럴 때가 오지 않나요. 왜 이게 특이하냐면 제가 엘리아파당 분석으로 그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슈퍼사이클을 보면 내가 그때도 얘기했죠. 이 3 그랜 슈퍼사이클 3는 엄청 큰 사이클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차 검은색 그랜 슈퍼사이클 이게 맞다면 이 조정은 10년을 기본 넘어야 돼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진을 뭐 한 1년 전, 2년 전부터 보여드렸는데 지금 뱅크 아메리카 어쩌면 우리 지금 시장 상황에 보면 이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딱 보니까 어쩌면 우리 10년 동안 그냥 non-event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시장 안에 있지 않을까. 이 60-40, 60-40 포폴리오가 60% 주식, 40% 채권. 그 포폴리오예요. 너무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사이클, 이 사이클가 무슨 사이클이냐면 조정이 엄청 길고, 조정이 엄청 크고 그리고 이것은 되게 지루한 조정일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S&P는, 다우지스는 적어도 50% 리트레이스먼트가 필요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S&P가 4,800에서 3,500, 600에서 다시 좀 반등이 와서 4,000 어디까지 갔다가 지금 한 3,980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또 프린팅 시작했네? 그러면 FANG 주식 바로 사야겠다. 왜냐하면 이 주식들이 기가 막히게 잘 갔어요. FED가 프린팅할 때. 베스트였죠. 왜냐하면 FANG만 사면 절대로 마이너스가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인세트가 그 지금 심리상태까지도 계속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S&P 시장은 지금 별로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제 4시간 차트를 바로 4시간 차트를 보여주면 여기서 이제 원투, 원투가 끝났고 여기서 조금만 원투 이벤튜아리티 결국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안 꺾어진 걸 내가 못 봤어요. 엘리아 파동 30년도 안 부족하고 3,491 저기 이게 로우죠. 여기 있는 로우 3,491 이 로우를 꺾는 것은 내가 말했지만 시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한 몇 달 있다가 I told you so 그럴 거예요. 이 차트를 보고 계속 테슬라 FANG 사실리면 사십시오. 이따가 어떻게 되나 봐요. 모든 것은 반토막 날 거고 여기서 이 톰 리 특별히 톰 리 진짜 기가 막힌 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끝나갈 것 같고 한 번 더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게 남았으니까 이 사람 리즈는 여기서 엄청 주식을 사야 된다고 톰 리가 말했어요. 톰 리는 CNBS에서 진짜 메인 분석가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나와요. 톰 리가 여기서 aggressive하게 사야지 다시 또 고가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되나 봐요. 이 패턴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여기서 크게 무너져서 3,491 가구 더 크게 무너지고 2,400 2,000은 내 생각에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 큰 사이클 안에 조정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이제 뱅크 사태로 가면 지금 186개 뭐 이거는 어떤 분석 기관에서 지금 이 숫자를 지금 뽑았는데 지금 SPB 뭐 시그너츠뱅크 이런 은행 떠나서 여기서 186은행이 바로 부도나기 바로 직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페드가 don't worry 우리가 다 돌봐줄게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뭐 한 100조밖에 안 뺐는데 그 말이 만약에 없었으면 더 많이 뺐겠죠. 근데 페드는 지금 왜 신뢰가 없냐면 제넷 옐른이랑 조롬 파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We're not doing that again. 2008년도에 다 도와주고 다 공짜 돈 주고 그런 은행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고 다 레스큐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그럼 근데 지금 또 다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번엔 또 펫 프린팅으로 간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S&P 500 엘리아 파동 분석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다우 존스 슈퍼사이콜 4차 파도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No matter what the Fed does this time 내려가는 걸 막지 못한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 은행은 지금 estimate만 1 trillion dollars of uninsured deposit 왜냐면 25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은 한 3억이죠. 한율로 하면 3억은 인슈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행이나 가도 자기 돈 3억이면 뺄 수 있어요. 그 은행이 부도가 나도. 왜냐면 FDIC가 그 보험에 보호를 해주니까. 근데 만약 5억이 있으면 그 2억은 손실이에요. 근데 지금 FED가 Don't worry We got your back.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지만 근데 아직도 우리는 지금 1조 달러 이거는 그냥 estimation 어떤 분석가들은 지금 이 trillion dollars 한 3번 더 한 3번 더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숫자도 되게 작대요. 이 뱅킹 크라이시스가 SVB가 그리고 또 시니트르 뱅 한 3개 4개 요새 많이 돌잖아요. 얘네들만 이렇게 딱 지금 트러브가 있을까요? 얘네들만 이렇게 투자를 잘못했을까요? 기관들 엄청 많습니다. 이게 지금 더무노에요. 더무노가 지금 딱 꺾어졌잖아요. 한두 개 지금 S&P 500에서 Dow Jones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너진다고 그리고 지금 왜 지금 은행들이 트러브가 있냐면 은행들이 입금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1억 입금하고 3억 입금하고 5억 입금 어떤 기관들은 막 100억 그 돈을 그냥 은행에 놔두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다시 랜딩 하겠어요? 아니면 랜딩을 안하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쵸? 이 돈을 입금한 돈을 누구한테 다시 랜딩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보잖아요. 은행들은 아니면 남은 돈은 투자를 하고 근데 이 은행들이 딱 두 가지 투자를 했어요. 안전한 안전한 투자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Mortgage Back Security 미국 Government 스폰서하는 Mortgage Back Security 되게 안전해요. 매달 수익률도 좋고 주택 용자 뭉치로 담보한 채권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고채 그러니까 1년짜리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투자로 만약 은행에서 손님들이 갑작스럽게 다 들어와서 내 돈 내놔 내 돈 줘 다시 줘 니 은행이랑 거래 안하고 싶어 그러면 돈을 또 마련했잖아요. 근데 그 돈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maturity까지 그러니까 딱 Treasury 비용은 딱 1년이에요. 1년 있다가 다시 상원을 해요. 100%로 근데 1년 전에는 상원을 하려면 지금 가격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금 가격을 바로 받아서 돈을 이 디파워스 입금하는 분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만약 원한다면 근데 지금 여기서 팔면 이게 손실이에요. 근데 만약 1년 있다가 하면 다시 정부가 100%로 다시 상원해줘요. 근데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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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 Run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디파워서들이 지금 돈을 원해요. 그래서 지금 Mortgage Back Secure 똑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엄청 내려가요. 근데 이 반드를 이 채권을 리딤할 때 Maturary 할 때 Maturary 할 때 100% 상원 받는데 그 전에 팔려면 100% 상원 못 받아요. 근데 이 지금 은행들은 이 입금하는 분들한테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지금 Below Power Value 지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래서 지금 금리가 엄청 올라가서 이 가격들이 엄청 내려와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 산 가격을 못 받고 엄청 디스카운트에 지금 팔고 손실을 일으켜서 Silicon Valley Banker가 부도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금리가 너무 심하게 올라가서 근데 은행들이 Silicon Valley Banker나 뭐 Signature Banker나 이런 Republic Banker나 이런 세, 네 은행들만 딱 이거 사고 다른 은행들은 안 하게 다른 은행들도 똑같이 해요. 빌려주고 또 투자도 하고 근데 투자는 되게 안전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전한 게 이게 안전한가요? 이럴 때는 하나도 안전하게 안 보이죠. 왜냐면 지금 이 가치가 다 떨어져 있어요. 은행들 Balance을 보면 얘네들의 지금 Valuation은 산산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산 그 산가 떨어져 있는 가격에 팔아야 돼요. 만약 여기서 입금하는 사람이 내 돈 내놔 그러면 트위스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은 채권시장의 최악 최악의 지금까지 1970, 60년부터 그 채권시장의 Bull Market 상승장이었지 Bear Market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나는 2, 3년 전부터 어쩌면 이 채권시장의 처음 처음 Bear Market 하락장 마켓이 시작한다고 엘리아 파동은 완전히 지금 스크림을 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이거 지금 채권시장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면 5차 파도가 다 끝나가지고 이거 엄청 엄청 내려간다고 그때 30년 국고체 가격에 200불 넘어서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선물시장의 국고체 엄청 내려가는 지금 싸인이 왔다고 2, 3년 전에 수익을 말하다 제스쇼의 수익을 말하다 해서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금리 보십시오. 왜 지금 은행들이 손실을 보고 있나 지금 이때쯤에서 다 채권을 샀어요. 이렇게 채권을 사면 괜찮아요. 근데 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요. 2.7% 2021년 2월달에서 지금 7%까지 각각이 갔다가 지금 한 6. 몇 프로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큰 상승 금리에서 어떻게 지금 mortgage back security가 제대로 된 가치를 갔습니까. 가격은 엄청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고 항상 채권은 채권이랑 가격이랑 수익률은 항상 반대 릴레이션십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 올라가면 그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채권이 올라가면 금리는 그 채권 수익률은 내려가고 근데 요번에는 주택담보 그 아까 mortgage back security 이거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엄청 엄청 내려와 있죠. 근데 그걸 지금 억지로 팔아야 돼요. 입금하는 분들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1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똑같아요.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만기까지 못 가지고 나 TV로 팔아야 돼. 왜냐면 입금하는 분들이 지금 자기 돈 달라고 지금 난리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어 수익률 0.5% 여기 있는 서폿 라인에 여기서 뚫었어요 근데 다시 이거를 우회로 뚫려고 내가 경고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엘리아 파동 30년 카운트를 엘리아 파동 카운트를 보여드리면서 이것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엘리아 파동이 가르쳐준다고 내가 경고를 드렸어요 드렸어요 2월 26일 날 2월 26일 2021년 은행들이 제 차트를 좀 봤으면 투자 안 했을까요? 투자했을까요? 나 같으면 내가 만약 은행의 프로폴리오 매니저라면 야 이거 채권이 이거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지금 채권 사는 게 맞나? 어떻게 보면 진짜 엘리아 파동은 좀 신 같아요 이런 수익률이 채권 시장에서도 왜냐하면 채권 시장도 투자를 만든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돈 프린팅 이게 진짜 제일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마이너스 6,260억을 프린팅 머니에서 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한 총 자산에서 이게 깎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프린팅 머니 돈을 깎아야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다시 이 은행들 지금 레스큐 하려고 3,920억을 달러를 지금 더 더했어요 계속 밸런스 쉿 연방준비은행에 보유한 총 자산 밸런스 쉿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왜냐하면 Quantitative Tapering이 들어갔잖아요 양적 긴축 참 한국말 어렵네요 양적 긴축 Quantitative Tapering Quantitative Easing은 돈 프린팅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프린팅을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 회수 잘하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또 회수한 걸 다시 풀었어요 어떻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막죠 좋아요 구독